아, 이제 기사님 소원 말해보세요 전에 말했는데... 기사님은 소원 없어요? 내가 들어줄게요 음... 여자친구랑 남산 가서 자물쇠 거는 거? 아, 남산! 아, 봤다 그게 기사님 소원이었지 근데 그거는 좀 너무 연인끼리 하는 거 아닌가? 전 지연씨랑 가고 싶은데요 저요? 뭐야, 기사님 나 좋아하는구나? 그죠? 네 저 지연씨 좋아해요 안 돼요 저 좋아하면 하... 우린 손도 잡은 사이잖아요 하... 장난치지 말고요 이거는 우리가 너무 붙어있다 보니까 생기는 감정인 것뿐이에요 왜 무조건 부정 먼저예요? 왜긴요 난 귀신이고 넌 사람인데요? 이게 말이 돼요? 왜 말이 안 되는데요?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니까요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니까요 날 좋아해봤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마음만 아프지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나한테 잘해주지 마요 이제 나한테 잘해주지 마요 설레요 설레요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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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пособ 그거 괜찮 выб 머리를